내가 또 육은이를 위해 우리 우리 아들을 위해 준비했지 내가. 아니요. 이제 안되니까 도우로 도우로 하려는구나. 아니 가까이 가진 못하니까 사비로 좀 해봤어. 이거 근데 이것만 입는거야? 이불은? 근데 이것만 입는거야? 이불은? 이불도 없어? 자 여기 당그러니 누워있는거야. 이불은? 뭐 이불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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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위에 뭐 위에 달려있는거야. 나는 이거 분명히 세트로 이불까지 오는건 없는데. 아니네. 가져가 들어가야 되잖아. 온영? 야 고생해요. 온영 들어야 돼? 온영 들어야 빨리. 저기. 아 빨리. 어 간다 간다 간다. 어. 조심하라고. 이거 진짜 무겁다. 어 이거. 어 이거. 이거 진짜 유효립팀야? 그게 내 아enas이야. 야 밑에 끄으면 안될. 상처나 상처 아니야, 안들어! 야, 들어간다. 어떻게 할까요? 이 상대를 지금? 안해! 하나, 둘, 셋, 잠깐만, 나 이걸 골랬어, 골랬어, 골랬어.. 아니면 이거 또 달러야 되나? 이거 어떡해? 뭐야, 이게? 안 инт瑞이잖아. 안 들어 와요. 사이즈 안 돼. 어떻게 해? 이거 때문에 입어, 안 돼, 안 돼, 이거 진짜 안 돼야 되는 거야. 이렇게 좀 뺀 다음에 살짝만 틀어서, 살짝 트는 거야. 틀어 봐. 이렇게? 자, 문 안 찢어지게 조심해. 옆으로도 돼? 거기 밑에 사다리, 사다리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. 아, 알아. 태민아, 너 어제 봐봐. 야, 나 들어. 기계 돌고 있어. 기계 돌고 있다. 슛 꺼 꺼, 슛 꺼 꺼. 하나, 둘, 셋. 간다. 야, 이제 세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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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, 좋아. 괜찮지? 실만해. 좀 있다가, 좀 있다가, 좀 있다가. 세팅할 때, 예쁘게. 좀 있다가, 좀 있다가, 좀 있다가. 세팅할 때, 예쁘게. 나 어릴 때 이런 침대 진짜 갖고 싶은데. 무근이가 저하고 살아갈 방을 공개합니다. 우우우우우우우. 우우우우우우우우웅 Knights 아름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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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엔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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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준비한 이게 이에요. 뭐죠 그게? 아이의 건강을 키우기 위해 유근무근 유근무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건데요 저는 책 책장을 준비했는데 저번에 키가 책을 선물해주니까. 말도 좋아해가지고 저도 저 책장에 책을 다 채워주는 날까지 진지하로? 너 그럼 책 맨날 사와야겠다? 그건 아니에요. 그러면 이렇게 장난이 완벽하다. 아니죠. 형은 뭔가 너무 부족해. 이불도 없고 비계만 비계만 책이야. 껍질이 뺏겨가지고 이거 이불로 할 수 있어. 내 보기엔 누군이가 혜민이 것을 좋아할 것 같아. 장난감을 좋아하지. 누군이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잠을 이으려고 침대를 좋아할 수도 있다고. 내기 할까? 오 좋아요 좋아요. 그래. 나는 키꺼에 내 오른손으로 좋아. 아니 좋아. 내 건들지마. 내 오른손과 내 존재산을 걸어. 그냥. 뭔가 사프라이즈를 해야되니까 다들 해야되. 사파리틱하게 있을까? 갔다 와. 아마 싸고 있어. 눈 가리고 아웅할거야. 눈 가리고 아웅할거야. 눈 가리고 아웅할거야. 야. 너 공부했냐? 눈 가리고 아웅할거라는데? 모르는 척 해줄거라는데? 지분이가 같이 있어도 다른 아빠 Yumin이 것 같아요. 은근이가 repente아가 왔다. 해명이야? 아이고 finds more. 나 시끄리illy. 우리 pressure sąchenhave Idaho! ominie. 아빠 가 stripped profits. 아빠 가려갈수있다 시키는 시스템에 Product mejamos Kazana, шт Firstly, Combined parle. tengo inability to support. 짜잔 유근이방 유근이방이지 이게 뭐야 다? 이 유근이방이다 유근아 이군거봐 야 니꺼부터 야 너무 펑려왔어 유근이 잘한다 여기가 꼬르네 눈 가리고 아홍한 녀석 눈 가리고 아홍한 녀석 이거 누구요? 이거 누구야? 잘한다 조현이 형 여기 앉아봐 오빠 아침이나? 이거 열어볼까? 놀랍다 타자 가 누구나! 누구나 그게 최고야! 이게 제일 좋은 거야! 여기서 머릿속에 들어가서 하자 그럼 케미나 책상하고 같이 협작하는 거 같아 됐어요 그럼 내려가 이거 뭐야? 여기서 해! 여기서 해! 이게 뭐야? 누구나 여기서 하고 싶지? 잠시만요 난 전략잖아 위로 한번 더 위로 너 터치 아니야, 이러구나 이거 너무 신세계를 살았어 셀iff 슛 우어어으 내 의자가 유용화되니까 이런 용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 아까 봤지? 유기가 맨 처음에 가장 큰 관심이 보였던 건 내 맘에 2가 여기 가보자 포올라 다시 한번 잘한다 이분아 너 마이크에 도전이 될거야? 나 덩크를 시켜줄게 이분이 탕도돌아 자장가 불러줘요 우리 피크닉 하자 기본적인 식사 예전 라이브를 가르쳐야해 뭐가 있어야 먹지 우리 피크닉 하자 나 백수야 나 백수라니까 엄마 아빠들인가요? 지금 나이가 열돌인데 키가 이렇게 밖에 안 커서 나 닮아서 그냥 키 안 커서 나 닮아서 그냥 키 안 커서야 내가 뭐 큰게 안 나고 내가 나 나이야 한 번 썰어볼까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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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놀이 좋아해 누구나 바나나 썰어 누구나 바나나 썰어 최첨단 과학기스로 갈려라 바낭근 바낭근 21세계 최첨단 과학기스로 갈려라 오근 이건 오근 이건 오근